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오늘은 노르망디 지방의 진주라고 하는 옴플레어의 아름다운 항구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옴플레르는 인상파 화가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하여 꾸르베, 바질, 피사로, 르누아르, 세잔, 시슬리 등의 화가들이 1864년에서 1870년 사이에 자주 찾아왔었고 보들레르를 비롯한 문인들도 많이 찾았답니다. 17, 18세기의 노르망디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목조가옥들 사이로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거닐다가 홍합요리에 시드르 한 잔을 곁들이며 옴플레르 항구의 풍치를 느껴보시길 강추합니다. 17세기 옴플레르를 다스리던 관리의 저택입니다. 백년전쟁 당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1346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 의하여 정복되었다가 1360년 프레틴이 협약으로 다시 반환됩니다. 1517년 프랑스와 1세가 가까운 르 아브리에 항구를 신설하면서 위세가 많이 감소되었지만 18세기에 이르러는 상업항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매우 활기차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죠. 사망가들이 신대륙 발견을 꿈꾸며 떠나던 항구에서 1603년 사무왈드 샹플랭이 캐나다로 출항하여 1608년 쾌벽을 세우게 됩니다. 생스카드린 교회는 프랑스에서 배를 뒤집어 놓은 목골 구조의 천정을 가진 최대 크기의 교회이며 종탑이 종지기 집 위에 설치된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5성급 고급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라페엄드 생스시메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바닷가와 노르망디의 절벽 항구들을 그리면서 의젠 부자의 고급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라페엄드 생스시메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단 클로드몬의 종킨드가 늘 함께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주단 클로드립니다. 주단 클로드 Landesregierung 진성 주단 클로드렸다 아, 속이 다 뚫리네. 지금 불러요. 와, 애틀타 홈플레이에 와서 종 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특별히 뭐 치는... 미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사 드린다. 와우.